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8강전 경기죠. 안송희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오늘 8강전 주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통산 2승의 안송희와 아직 우승이 없는 김지수 선수인데요. 8번을 거리감과 방향이 상당히 좋았던 김지수.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고 반대로 안송희 선수는 핫헛을 성공하는 모습 핫5 12번 홀인데요. 먼 거리에서 과감했던 안송희 선수의 버디펫이 들어가지 않았고 투다운에서 김지수는 성공하면서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4번 홀인데요. 정말 완벽했죠. 그리고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 두 선수의 매치는 18번 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좀 짧았지만 김지수 선수의 버디펫이 너무 아쉬웠어요. 성공해야 19번째 홀로 향할 수 있었는데 계획을 실패하면서 안송희 선수가 짧은 퍼팅 성공시키면서 4경 제출했습니다. 원업으로 김지수 선수의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라갔던 안송희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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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송희 선수가